91통 큰 통독 가이드 40일 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6장, 이사야 1장에서 5장, 이사야 7장에서 10장 4절, 이사야 17장,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을 약속한 예언의 책이다. 그러므로 제후보금서 혹은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루어졌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된 이사야의 예언은 형벌에 이어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상황과 영적 도덕적 부패와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나 후반부인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고 메시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이 있고 계속해서 회복돼 시온의 영광과 메시야의 약속으로 소망을 주고 있다. 이사야의 소명 6장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의 안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이 정격해 함을 받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유다의 죄악 1장 하나님을 거욕하고 멀리 떠난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회계를 권고하면서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의 날 도래 2장 메시야의 도래로 임할 새 주권의 위대함을 노래한 후 곧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유다의 임할 형벌 3장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형벌과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의 교만과 음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회복 4장 심판 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고동 노래 5장 하나님을 선한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 임마누엘의 징조 7장 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람의 뇌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징조를 주시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하신다. 아수르의 침공 예언 8장 유다왕 아하스는 구태와 아수르와 북맹을 맺지 않아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다는 이사야의 권고를 거절하고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여 유대를 종속관계 속에 집어넣고야 말았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 이스라엘의 이말 심판구장 이 땅의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도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아수르의 교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10장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가 이제는 자기들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것을 말하고 있다. 다메색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 17장 수리아의 수도 다메색이 파멸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소수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그런 파멸을 당하게 된 이유와 파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 14장 외대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 예언은 23절 된다. 어떠한 정복자나 독재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 후에도 멸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예언한다. 특히 12절에서 파벨론의 영광과 권세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떨어진 개명성에 비유하고 있다. 이어서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다. 오늘의 통동 묵상입니다. 이사야가 아직 소명을 받기 전 그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여 열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수년 후에 사네립 왕을 앞세워 이번에는 남왕국을 침입합니다. 이사야의 온생에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하는 민족적 위기의 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 남왕국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세,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애의 부른바다 문하세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주로 예루살렘에서 60여 년간 사역합니다. 왕국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이사야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나 구원이 올 것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일관합니다. 1자에서 5장은 법정의 고소 형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6장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시는 소명 장면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는 자식을 양육하여 권을 거욕하고 소원하기든 주인을 알 것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올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녀.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던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한탄하십니다.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남아정책을 쓰니 유다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다의 동맹을 요청하나 아하스 왕이 거절하니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은 남유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징계의 막대기에 분인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지만 아하스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처럼 도리어 나를 폐망케 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이고 하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4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4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4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1통 큰 통독 4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